G&B 2014 현장 G&B 2014 현장인데요. 이번에 오렌지 디지트의 뷰포터 제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이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.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고요. 누구나 편리하게 전자책을 만들어서 애플의 아이북스나 구글의 플레이북스 그리고 아마존 같은 데에 출판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나 볼 수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전자책. 이제는 이 전자책이 또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앞으로도 이 솔루션이 접목된 기기들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네요. 네.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볼까요? 저의 계획은요. 이 솔루션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 포맷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좋은 콘텐츠를 외국이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이 제품, 이 솔루션 더욱더 많이 만나보길 기대해볼게요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오렌지 디지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la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